클래식 연주 DVD를 보면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움직이고 연주자는 연주자대로 지휘자는 별로 보질 않고 그냥 연주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들이 보면 지휘자가 크게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릴 때 배운 몇 분이 몇 박자의 모양으로 지휘봉을 힘드는 것도 아니더만요 그런데도 지휘자는 엄청난 명예와 부하 권력을 전부 가지는 것을 봅니다 카라야니 그렇죠 그리고 지휘자가 없이도 연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두서 없지만 하나하나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입니다 음악 연주에 있어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모든 연주를 팔동작만으로 통제하는 것일까요? 이면 그저 관객들이 보기 좋으라고 지휘대 위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둘 다입니다 지휘자는 연주회를 하기 전에 수차례의 리허설을 하거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휘자란 음악 선생님과 같습니다 합창 연습을 지도하는 음악 선생님은 합창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실수나 오류를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며 전체적으로는 합창하는 곡을 잘 가르쳐서 합창하는 노래의 퀄리티가 높아지도록 유도합니다 지휘자는 리허설을 통해서 연주자들에게 조금 길게 연주하라든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강하게 연주하라든가 하는 주문을 포함해서 연악기를 연주할 때의 보우잉을 바꾸라든가 시적인 비율을 통한 어떤 느낌으로 연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연주자들은 악보를 외워서 연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휘자가 요구하는 음악 스타일을 익혀서 숙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수차례의 리허설을 통하여 지휘자의 요구에 맞춰서 연주해 혹은 음반 녹음 전까지 지휘자가 원하는 음악과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음악회 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의 동작을 쳐다보지 안터라도임이 지휘자가 원하는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휘자가 연주할 때 보여주는 지휘 동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주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동작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휘봉을 들지 않은 왼손을 지켜들면 보통보다 강하게 연주하라는 의미이고 양손을 모두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인 다운비트는 거기서 강하게 연주하고 잠깐 쉼표를 지키라는 의미이죠 또한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팬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리허설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지휘자가 지휘대에 올라가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관객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휘자 없이 음악을 연주한다면 각각의 연주자들이 서로 제각각의 느낌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강약이라든가 템포 심지어는 박자까지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나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처럼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연주자들이 모였다는 정상급 오케스트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는 모두 제각각의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 꼬여있는 실들을 하나의 아름다운 옷감으로 만들어서 매듭짓는 재단사와 같습니다 지휘자는 음악을 재창조합니다 지휘자는 음악가가 작곡해놓은 음표, 쉼표, 각종 기호 등이 쓰여있는 악보를 해석해서 관객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마치 한편의 시를 낭송해서 녹음하는 시 낭송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우들마다 자기만의 억양, 자기만의 호흡,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읽는 것처럼 지휘자는 자기만의 해석과 자기만의 개성으로 악보를 음악으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자마다의 고집과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혹은 쉽게 분간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를테면 템포나 강약에 변하는 곡의 느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나치게 쉬울만한 사소한 또는 섬세한 부분에서 표출되기도 합니다 도, 생강하게, 여린강하게로 연주하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기호와 감성으로는 포착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지휘자는 음악가가 악보에 표시해놓은 기호들을 하나해 작품으로 들릴 수 있도록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연주회 때 지휘대에 올라가서 팔만 휘젓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휘자마다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경우 작곡가의 의도와 악보에 충실한 연주를 추구했습니다 만그와 라이벌 관계였던 독일의 지휘자 비렐름 프루트뱅글러나 세르주 첼리베다키는 토스카니니의 연주를 완벽한 음표 공정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들은 서로 음악적인 색깔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앙숙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인들이나 백인들을 보면 서로 비슷하게 생겼다고 느낀답니다 마찬가지로 흑인들이나 백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생긴 것 같다죠 음악을 듣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한 어떤 개성과 특색이 있는지 쉽게 구별해서 즐길 수 있으니까요 어떤 지휘자가 잘하는 지휘자냐는 질문은 어떤 성우의 목소리가 가장 멋있고 매력 있느냐 혹은 어떤 가수가 노래를 제일 잘 부르냐는 질문처럼 각자의 개성과 듣는 사람의 취향에 의해 좌우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딱 이러이러한 지휘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